굉장히 보시면서 저희도 즐거워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봉콘 2장생 입장입니다. 봉콘 2장생 입장입니다. 봉콘 2장생 입장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영상을 많이 많이 찍으셔서 캐시캐시 배우가 진지의 기낭제 그날은 캐시캐시에서 많이 많이 찍고 있습니다. 경남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로 보고 계신 분이 많아야 되요. 항상 이런 기기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또 라이브를 지키신 저희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원 라이브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꼭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광만여 맞춘 템에 입장되겠습니다. 영광만여 맞춘 템에 입장되겠습니다. 영광만여 맞춘 템에 입장되겠습니다. 모든 템들을 들어서 깜짝 놀랍다. 무현이 형들은 진짜 아 진짜 이런 게 대중인이네. 손길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축구 맞춘 템에 다 만들어주고 이후로 사야될까요? 여러분 다시 하시고 박수 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 듣고 계신 겁니다. 네 이어서 해병의 의자님 주여 듣겠습니다. 해병의 의자님 주여 듣겠습니다. 해병의 의자님 주여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중사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코리아의 중지옥 밴드와 북빛빛난 밴드 입장! 코리아의 중지옥 밴드와 북빛빛난 밴드 입장! 인형, 공간에 비해 복근을 시도하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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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어서 아 아 아 아 한 아 아 네 부르시면서 이 노래를 위해서 기댔던 것들이 생각이 또 나면서 큰 힘을 받고 오늘 공연에도 다들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큰 고대가 아주 가깝습니다. 담배도시 관계자 여러분들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멋진 공연을 담배도시관계자 담배도시관계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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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우리는 자유의 주위를 수호하며 조국 동일의 여권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점의 승리자가 된다. 셋. 우리는 법규를 줄수하고 상반의 만령에 복종한다. 우리는 법규를 줄수하고 상반의 만령에 복종한다. 우리는 법규를 줄수하고 상반의 만령에 복종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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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